아, 너무해. 너 무슨 생각해, 왜야? 산이 하얘서 신기한 거야? 찍고 있는데? 아, 다시 할게요. 동역으로 가는 길입니다. 피리스트 같은 데 닿고, 윙프라우가 열려있고 사람당당 180프랑, 강아지는 윙프라우가 있다면 35프랑 윙프라우가 안 가면 나머지는 2는 안 내는데 와, 향도 50만원 찍혔어. 강아지값도 있어. 여기 셋 입고 올라갑니다. 근데 왜 안 해줬어요? 거의 뭐, 거의 가이드이십니다. 몇 살이에요, 잘 몰라요. 2주차예요. 민박에서 같이 만나시는 분인데요. 가이드 오늘 맡아주기로 하셨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차가 없어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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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료! 카이팅!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왜 이렇게 해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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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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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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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마스 와 오늘 사람이 엄청 많은 거래요 너무 마지막으로 갈아타는 기차에 지금 타는 중인데 사람이 너무 많네요 이 부근은 35분 타면 이제 내린 인프라에 도착합니다 여기 뭐네 여기죠? 클라이 샤이데? 응 맞은 윤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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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름이 우리보다 더 낫게 있어 아.. 구름이 진짜 쟤 왜 저기 떠있지? 무종명인가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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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그냥 지금 눈에 찍고 싶어가지고 가고 싶어 와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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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. 진짜 돈을 안 버치려고 하신 것 같은데요? 아.. 아.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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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